한국과 중국 팬이 선택한 남자 지난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이죠 인피니트 H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H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심을 녹이는 뷰티댄스가 화제인데요 춤출 때 어떤 마음으로 춰야 하나요 이성을 향한 안무니까 이성을 싸드는 것처럼 아름다워 워 워 네 만약에 이번 주에도 더쇼 초이스에 선정된다면 팬들을 위한 특별 공약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희가 더쇼 초이스에 선정된다면 네 예뻐 노래에 맞춰서 파워댄스를 주겠습니다 파워댄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달콤한 남자 인피니트 HL 부대도 기대해주시고요 먼저 첫사랑에 빠진 소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향기가 나는 걸그룹 베리구슬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아